한나칼이 한난 전적인데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윈도우10같은 경우는 창모드로 한번 실행해보십쇼 창모드로 아 집은 부산이고 김해쪽에 자주 갑니다 국포국수가 유명하긴 한데 국포사람들은 국수는 잘 안찾는거같아요 아 어디 아하하하하하 어 반가워요 한명은 폐아이디고 아 이 전적 좋네 자들 저래가 올투스하면 우리는 알아들이고 패밖에 없노 자 마사는 가본적이 없는거같아요 장류 장류 장류도 예전에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장류에 있었는데 원장님이 다른 데로 이전하셨는데 연락을 따로 안주시네 장류도 한달에 두번은 항상 갔었는데 뭐 다른 캐럭 할수는 있지만 요게 젤 안전해요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먼지대팡님 안녕하세요 스타드 15년차입니다 15년차 깜짝대네 학생기를 아멘 곳곳 هذه 핸드 20nell 집어넬 간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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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rushing 번 설정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일꾼 러시 요맨! 일꾼을 죽이라고 보내놨는데 엄청나게 활용하네 오케이 좋아 참아 볼 수 없구만 부터 도망 Enlightenment 여기 있는 핵료 두번째 핵료 질ết 아 아 패브 와 눈이 레이더처럼 확 바로 따라가네 어? 어? 시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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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일꾼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킬 만 했다면 한 30킬이네 아, 소비아 클릭이 안 됐어 GG 뭐 하는 양반이지? 열심히 찜질 하고 있는데 포토로 무슨 뭐, 비티? 좀 와우